겨울림 안녕하세요 스킬이 뭐야? Q 릴리아 Q고 W 이속 느리게 매혹 에잇캣 here 하하하 다들 어서오세요 anyway hi hi welcome to the stream 냐옹 사명 좀 해볼까요 냐옹 냐옹 어 개귀여워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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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냐옹 냐옹 흐하핳 흐하핳 야 이거 제작하는거 봐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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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이 시뮬레이터로 바뀌었네 냥냥냥 냥냥 냥냥 펀치 냥냥 점프 냥 저 첫판이에요 이래 뭐야 누가 있는거야 냥 냥냥 펀치 냥냥 점프 냥 냥냥 펀치 냥냥 펀치 냥냥 점프 냥냥 냥옹 아하하하하 아 개귀엽네 냥냥 냥 냥 소리를 내었 냥 냥냥 오 냥냥냥 냥 야 왜 이렇게 세냐 냥 역주행 냥냥 야 왜 이렇게 세요 아 시우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냥 냥 야 너무 센데 쟤 왜 이렇게 세지 냥 냥냥 해볼까 생각 중 올려볼까 냥냥 펀치 냥 냥 저거 두고 있다 싸워볼까 냥 냥 냥 펀치 냐옹 점프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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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스킬이 안맞아 냐옹 냥냥 점프 냐옹 냥냥 던지기 냥냥 바닥 냥냥 이동 냥냥 공격 냥냥 냥냥 점프 냐옹 냐옹 shitty 냐옹냐옹 냐옹 냐옹 냐옹냐옹 냐옹0 냐옹을obi 쇼이치쿤 봐줘 착하게 지낼게 쇼이치쿤 나 이거 만들고 싸우자 이게 스테미너 재생이지 냥 냥 나도 킬 따라하고 싶다 냥 두껀 내꺼 냥 건들지마라 냥 냥 냥 냥 냥냥 파츠 냥냥 공놀이 건들지 말아라 음성 내꺼다 냥 아 이거 너무 안돼 냥이로 변신을 못하겠네 변신하는 순간 좋을 것 같은데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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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자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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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냥 냥 냥! 어! 냥! 어! 너무 센거 아니야? 나오라 냥 냥냥 펀치 냥냥 점프 냥냥 펀치 냥냥 펀치 어..어..어..어..어..잠깐만 어..잠깐 아이씨 응 아 야 그럼 저기 혼자 있는데 지금? 냥옹 냥옹 뚱 아 진짜 대박 어 나 얘 잡을 수 있는거 맞아? 어 너무 센데? 아 나 죽겠어 아 스틸 실화야? 아 뺏겼어 개 빡쳐 아 안해 게임 일로와 아 흑혈하고 있네 응 휴식 못해 들어와야 돼 이제 야 포기하는거 보소 에이 에이 쌍남자가 아니네 어어 개이들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와 너무 세다 아 하아 음 아 소위하지 않을게